캐릴라 데이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그녀, 여신갑니다. 너무 놀리세요. 이게 얼마 만입니까? 아니, 진짜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요?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이제 귀엽다는 말은 없어졌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걸어오는데 너무 놀랐어요. 임승민 씨 귀엽네요.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평소에는 어떻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않죠? 저도 절대 이렇게 안 하고 계세요. 오늘은 너무 아름답고. 지금 제가 조사한 말은 아름다움을 뽐내는 사크글을 한다면서요? 5월 30일에 사크글들은 10일을 검지하게 됐는데요. 제 느낌처럼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촬영이 아니고 홍대에 나왔다. 뭐 하고 싶어요? 쇼핑도 하고 싶어요. 밥도 마시고 먹고 싶고 만제도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네. 안경 잘 어울리죠? 그럼요. 안경 모델에 한번 도전해봅시다. 이런 것도 요새 쓰면 이쁘더라고요. 제가 찾았네요. 지금 몇 마리에 땜십이 crackHA하. 원 quieren片을 옷 Ec receivers 제거 때문에요? 뭐 어 오 오 오오 오오 오오. 이거 한 두 개 사서 팬들 optimal preserved에요? 진짜? 알겠어요. 그럼 골고봅 보세요 어떤 거 어떤 거. 여러분이다. 오늘은 선물이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팬 여러분들에게 선물한다고 합니다. 있겠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웃음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개인기 대결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모창입니다. 마지막 웃음. 독보적인 개인기. 자, 나 만나고 싶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학교 가기 전에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데 방송 나가는 거예요. 눈썹 문신한 거. 엄마한테 한마디. 미안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왜 했냐. 예뻐지고 싶었어요. 너무 많아요. 선물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개인기 하나 해 주셔야 돼요. 굴룸 굴룸. 굴룸 갑니다, 굴룸 굴룸. 대단하네요. 시작. 귀여워요, 귀여워. 호감입니다. 재밌다. 뭐 또 뭐 할까요? 개인기, 개다리 춤. 아, 오케이. 자, 가방 주고. 이러고 있는 거 알면 안 되는데. 시작. 대박입니다.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저분이 겨레자 데이트가 돼요. 언니, 오세요. 오늘은 정말 잘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뵌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요? 알바했을 때. 어디서 알바했어요? 크게 얘기했어요. 핫빙수 집에서 알바했을 때. 한 번 봤었거든요. 들어왔죠? 네. 잘 들으세요. 남자랑 들어왔죠? 아니, 그때. 촬영 때문에 스태프 등으로. 스태프 등으로. 스태프 등으로.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빠. 패션 디자인과 학생인데. 어. 나중에 디자이너가 지성생이거든요. 어, 그러면. 나중에 저기 문매도 좋으시니까. 어. 제가 옷을 만들어서 나중에 꼭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어깨가 보여요, 지금처럼? 어깨 보이면 안 돼요. 아, 보이면 안 돼. 아, 이 배우는 어깨가 보이면 안 되는군요? 네, 보이면 안 돼요. 좀 청순한 스타일로. 아, 청순한 therapist. 어디로 안 청순한가 봐요? 한 번씩. 그와ours. 아유, 예예. 그러면, 이 남자 선글라스에 조이 공부를 먼저 멈시겠습니다. 웃음이 여ta. ritmi가 되시니깐 우리 진짜 진정이라든지 하고. 짜잔 짜잔. 짜자 Gang 웃음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개다리춤 주인공 고마움 전했고요. 함께여서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장소 옮겨서 계속 이야기 나눕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어린 분들 아까 막 보셨잖아요. 저랑 막 기분 10살 이상 짜리는 친구들이 누나 언니 예뻐요 이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미니시리즈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맞았어요. 그대를 사랑하니 그대와 함께 세상 모든 눈물이 내게로 왔습니다. 새 수목 드라마 7일의 왕비 한경왕후 흰 씨를 둘러싼 로맨스 사극으로 확진됩니다. 약간 소나기 같지 않아요? 사극판 소나기 그렇죠? 젊은 친구들의 기대치는 지금 구름이. 구름이의 약간 한 5년 뒤 버전 정도. 극 중에서 이제 신채경 역할이죠? 정말 다행일 수도 있는 건 이게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이 신채경이라는 역할을 감정선을 쭉 따라가는데 되게 잘 따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결정하게 된 것도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제가 미리 조사를 했는데 삼각장계 이거 빼놓을 수 없어요. 연상군 역할로 이동건 오빠가 나오시고 연상군 시장이군요. 그 동생 중종으로는 이제 연우진 오빠가 나오는데 그 형제 이제 왕권 다툼도 좀 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초반이니까 칭찬부터 시작합시다. 구해나간 다음에 가서 흉어를 볼게요. 이동건 씨 장점? 무슨 얘기든지 굉장히 다정하게 해주세요. 보통 우리 이따가 좀 만나자.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혹시 우리 끝나고 응? 이렇게 5초 이상? 정말 잘한다. 사실 남자한테는 잘 안 그러던데. 사극이 있습니다. 항상 사극만 하면 대박이 난다. 1번. 이마가 사극이랑 잘 어울린다. 내가 조사가 부끄러워요? 내가 뭐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아니요. 팩폭을 다니고. 그러니까. 이마는 누구 닮은 거예요? 엄마 닮은 거예요? 아빠 닮은 거예요? 저 약간 누구 닮은 줄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넓어요. 이 사진은 저희가 준비해왔죠 또. 이야. 진짜 많다. 정상적인. 동양 최고인가요? 이게요? 이마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게 이게 힘든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앞뒤로 짱구가 있어서 아무래도 사극 쪽짓머리 할 때 좀 낫지 않았나. 10년이 넘었죠? 시작하신 지가. 지금 11년이요. 11년. 네. 이제 어때요? 11년 정도 되면 외롭기도 하고 뒤를 돌아보면 좀 슬프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최근에 결혼도 하고 그러는 느낌이에요. 고등학교도 여기서 IM생으로 다녔고요. 대학교는 성균과 스캔들로 다녔고요. 영광의 재인으로 첫 번째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힐러로 뭐 사랑도 했고 지금 여기 처음으로 결혼도 하거든요. 이 드라마에서 결혼. 네. 좀 있죠. 서사가. 신경을 잘 하시네. KBS 왕. 네. 11년. 그래서 제 작품들을 그냥 쭉 보다 보니까 무슨 추억 앨범처럼 제가 한 해 한 해 그래도 쉬지 않고 뭔가를 했다는 거에 대한 기념이 남아서 저는 오히려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힐러를 참 많이 좋아해요. 힐러 좋아하셨어요? 저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성순관보다 그게 나아. 진짜요? 깊이가 있어. 미안합니다. 난 시험이 높은 것도 안 좋아하는 상황이니까. 미안합니다. 좋으셨어요. 왜 요즘 그렇게 계획 의견이 많아졌어요. 아이고 정말. 내가 청주까지 내려갔는데. 진짜 아니 연예가 중기해서 힐러 그때 해주셨을 때 저희 월화드라마인데 수목드라마 힐러 이렇게. 우리가 열두꼭지이기 때문에 생방송 중에 바빠서. 이제야 밝힐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막. 기억력. 기억력 진짜. 이러니까 스타가 되는구나. 공부 진짜 잘했겠다. 기억력. 수목드라마 보고. 약간 저를 빅민영이랑 승부라도 끝은 거잖아요. 저희는 수목드라마 보고 있어요. 아이고. 대단한 기억력. 아 연예가 중기 시청자 여러분. 네. 5월 31일 첫 방송되는 7일의 왕비의 신채경 형으로 만든 박민영입니다. 진짜 재밌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수채화 같은 사랑 이야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랑해주세요. 저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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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